스카이 캐슬에서 같이 영정한 선배랑 멋진 연기를 나누는데요. 이번 위성연회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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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에서 완전 퀸카 우리 염정아 언니 응원하러 왔고요. 네, 미성연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재미있게 볼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연 화이팅! 미성연 화이팅! 감사합니다. 미성연 화이팅! 미성연 화이팅! 미성연 화이팅! 미성연 화이팅! 미성연 화이팅! 미성연 화이팅! 어머니 KEV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